한국사위 레리호건 주지사가 재선을 끝으로 퇴임함에 따라 메릴랜드 주지사 자리를 어느 당에서 차지할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후보에 트럼프 충성파 후보가 선출될지, 현직 주지사가 미는 온건파가 뽑힐지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화요일에 실시된 메릴랜드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는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덴 콕스 후보가 레리호건 현 주지사가 미뤄온 켈리 슈츠 후보를 56대 40%로 압도해 승리했습니다. 덴 콕스 후보는 올해 47세로 조선 메릴랜드 주하원 의원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엔도스먼트, 즉 공식 지지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치 않고 1월 6일 의사당 점거 시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버스까지 지원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망스런 패배를 당한 켈리 슈츠 후보는 레리호건 현 주지사 아래서 상무장관을 지냈다가 이번에 주지사 후보에 도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 트럼프 노선을 공개적으로 걸어온 레리호건 현 주지사가 대리전을 치렀으나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자신의 후임 자리를 놓고 결혼 공화당 경선에서 내세웠던 측근이 패배함으로써 레리호건 현 주지사의 정치 영향력이 의심받게 돼 본인의 차기 대선 출마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레리호건 주지사는 최근 트럼프도 바이든도 둘 다 안 된다고 밝혀 자신이 주지사 재선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퇴임한 후 2024년 차기 대선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제출마를 조기에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엔도스한 댄콕스 공화당 후보가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레리호건 주지사의 후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흑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웨슬리 무어 후보가 연방 노동장관을 지낸 톰 페레즈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고 있으나 우편 투표와 드롭박스에 대한 개표는 21일 이후에나 실시돼 아직 승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메릴랜드에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30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친 민주당 아성이어서 공화당의 레리호건 주지사가 8년 만에 물러나는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